Q. 클래시 로얄 천만 배웁니다 너무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라 주변에서 다 축하 많이 해주시고 즐기라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차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시는 분이 먹어본 분이신데 제가 KTX 타시다가 경성행 타셨죠? 설국열차 타시다가 경성행 타셨죠?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보니까 일정은 또 그 이상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좋은 내감이 듭니다 기차는 먼저 타보셨는데 송강훈씨는 어떠십니까? 포기를 좀 먹은 게 아니라 비교적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세모 공유시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천만 듣는 일이지 않나요? 예! 곧 천만입니다! 네! 그래서 아주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여름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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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